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스 윈터가 지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입니다. 부제는 돈을 키우고 관리하는 평생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잠시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스 윈터,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출신의 투자가 13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스위스 은행에 근무하며 돈의 과학적 관리법과 투자 기술을 터득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활동하던 스위스인 투자가 모임, 취리의 투자 마술사의 핵심 멤버인 프란츠 윈터를 아버지로 두었다. 프란츠는 스위스 은행연합 슈와이저 은행장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불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개의 원리와 16개의 보조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원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1의 원리 리스크에 대하여, 제4의 원리 예측에 대하여, 제5의 원리 패턴에 대하여, 제10의 원리 여론에 대하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각각의 원리와 보조 원리가 무엇인지, 목차를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투자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원리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제1의 원리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의 원리 리스크에 대하여,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걱정은 병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안전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하나의 안도감이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무엇보다도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근대 심리학이 내세운 전제이다. 의사들은 걱정은 해로움만 가져다주는 것이니 멀리하라고 충고하며 가능한 한 우리를 안전적으로 유도한다. 그러나 유능한 스위스의 투기가라면 누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빈곤을 벗어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모험에 나서야 한다. 모험은 위험에 맞닥뜨려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행동이다. 위험과 마주하고 있을 때의 당신의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상태는 다름 아닌 걱정을 하는 상태다. 걱정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결코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밀물처럼 잔잔하고 고유하겠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그런 인생을 원한단 말인가? 모험은 리스크를 뛰어넘으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져다주며 그런 이유로 모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 모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 모험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리스크에 노출시켜야 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예금의 안정성은 거의 보장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당신의 재산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 월급 역시 부자가 될 수 없는 돈이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에서 얻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껏해야 인생에서 먹을거리를 구걸하지는 않을 가능성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사실 그것마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은 미래의 대비책으로 저축을 한다. 좋은 직업, 그것은 누구의 야심에도 들어맞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그런데 훌륭한 투기가가 되라면 어떻게 될까? 왜 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프랑크 헨리의 경험에 근거한 법칙은 여기서 프랑크 헨리가 아버지의 미국식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산을 만드는 데 쏟는 에너지의 30%만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투자나 투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냉엄한 진실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다수가 모여있는 가난한 계층에서 부자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는 절대 유일한 희망은 리스크를 거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를 걸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돈으로 투기를 하면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이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를 터득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한 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리를 배워두면 지금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월가의 이름난 투기가들 대부분은 평소에 무언가를 걱정하는 상태야말로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잘라 말한다. 리스크와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투기가의 인생이 항상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몸서리쳐지는 느낌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 그런 것은 아니며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생에 약간의 자극을 주는 정도의 걱정을 할 따름이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스크의 정도는 실제로는 그렇게 커다란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계속 투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제럴드 로브의 표현처럼 여기 제럴드 로브씨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월가의 존경받는 투자자문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투자는 투기다. 유일한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따름이다. 제아무리 품격이 있는 것처럼 들려도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원리 1. 항상 의미 있는 승부에 나서라. 이러도 상관없는 돈으로만 투자하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상뚜 문구다. 거의 모든 투기가가 스스로 증명해 왔듯이 이 전술은 매번 초라한 결과를 빚어왔다. 이룰 수 있는 금액이란 얼마를 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도 상처받지 않는 금액 혹은 이러도 재산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10달러나 20달러, 100달러 아니면 수천달러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돈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베팅하는 돈도 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1000달러를 베팅하여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고 쳐도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다.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야말로 유일한 방법은 승부를 거는 것이다. 실패하면 파산할 정도의 금액을 걸라는 말이 아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어쨌거나 당신은 임대료도 내야 할 것이고 아이도 키워야 할 것이다. 금액이 적어서 이뤄도 별탈이 없는 정도의 돈이라면 큰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투기를 한다면 상처받을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걱정이 될 만한 금액을 걸어야 한다. 당신은 일단 차근차근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뒤 충분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 금액을 늘리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모든 투기는 스스로가 감당해낼 수 있는 리스크 허용도를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한다. 프랑크의 경우 자신의 모든 투기가 단 한 번의 거대한 변동으로 모두 날아간다 손치더라도 재산의 절반은 남는 그런 투기였다. 50%를 잃었지만 50%는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프랭크가 선택한 리스크의 허용 수준이었다. 보조원리 2. 분산 투자의 유혹을 물리쳐라. 투자 세계에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외친다. 단순히 분산이라고만 말해도 의미가 통한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실속 없는 전략인지 조금만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투자 세계에서의 분산이란 돈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씩 분리를 하는 것이다. 두세 개의 큰 투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분산의 목적은 안전성에 있다. 만약 당신의 투자 중 6개가 실패해도 나머지 6개가 성공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장황한 투자 조언에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주장은 자산의 형성 이론 중에서도 가장 숭배되는 것 중에 하나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주지만 그만큼 부자가 될 가능성도 덩달아 줄여준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중산층 투기관은 투기 모험을 시작하기 위한 원금이 한정되어 있다. 가령 당신이 5천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을 불리고 싶다. 그럴 때 종래의 이론은 그것을 분산시키라고 말한다. 500달러씩 10개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는 당신의 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될 가능성까지도 차단해 버린다는 데 있다. 분산 투자에는 세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첫째 언제나 의미 있는 승부에만 나서라라는 가르침에 위배된다. 만약 당초의 원금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라면 분산 투자는 상황을 한층 약화시킨다. 분산 투자를 할수록 당신의 투기는 작고 작아진다.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소액의 돈은 아무리 크게 불어나도 시작할 때의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당신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말이다. 둘째 분산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 결국 상세되는 상황을 만든다. 당신은 결국 스타트 지점 즉 포인트 제로에 도달한다. 셋째 분산 투자는 공중에 떠있는 수많은 공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저글러로 만든다. 저글러가 공중에 수많은 공을 띄워놓고 그중에 절반이 엉뚱한 방향으로 새 나간다면 창피를 당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특히 초보 투기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은한 현상은 공포심으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분산 투자의 이런 세 가지 중대한 결함을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도무지 훌륭한 전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의 분산은 그다지 큰 해악이 되지는 않는다. 서너 개 정도의 투기는 봐줄 수 있다. 당신이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는 투자처가 동시에 나타나도 6개면 충분하다. 경험에 비춘 나의 개인적인 법칙은 한 번에 4개 이상의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나는 3개 이하로 압축하고 때로는 하나일 때도 종종 있다. 그 이상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고방식의 문제다. 만약 당신이 훨씬 많은 투자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단지 분산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두는 게 좋다. 투기에 관한 한 돈을 베팅해도 좋을 만큼 당신이 순수하게 매력을 느끼는 곳에만 돈을 걸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가 초보자가 신봉하는 격언이라면 월가에서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까지 말한다. 이는 성공률 높은 투기 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지켜온 원칙 중에 하나다. 제사의 원리 예측에 대하여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마라. 돈의 세계는 한 수도 예측할 수 없다. 돈의 미래를 장담하는 말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까지도 장례를 내다보는 눈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말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런 예측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인류가 생존해 오는 동안 필사적으로 갈구했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만일 내일의 주가를 오늘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서서 장례에 벌어질 일이라고 늘어놓는 말에 존경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말들은 대개 엉터리임이 밝혀진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내년은 고사하고 다음 주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야 옳다. 당신이 투자와 투기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남의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경제학자나 시장 분석가 등 이른바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을 결코 신중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런 만큼 그들은 위험하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 예측 비즈니스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어쩌다 맞춘 두세 번의 예측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것이다.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예측가의 평판으로 거론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나머지 빗나갔던 예측 건수들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기본 룰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빈번하게 예측을 하고 자신의 예측에 대한 결과를 아무도 면밀하게 따지고 들지 않기만을 기도한다. 유명한 예측가에게 현혹되는 일은 간단하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초능력에는 최면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돈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년에 걸쳐 몇 가지 들어받는 예측을 한 예측가는 터무니없이 많은 신봉자를 매료시키고 신봉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측가의 예측은 저절로 실현되어 가는 경우까지 만들어내게 된다. 물론 예측가는 때로는 옳은가 하면 때로는 그르다. 엄밀히 말하면 후자가 훨씬 많다. 결론은 그런 예측이란 게 그다지 탁월한 것이 못되고 예측가의 말을 들어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돈의 원리는 돈의 세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사를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 돈의 세계의 예측가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한 가지는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현실에서 돈에 관한 모든 현상은 인간의 행동의 발현이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인간의 감정을 거대한 엔진으로 삼아 움직인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원인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에 있다. 특정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회사의 결산이나 장례성이 객관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장례성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어딘가의 컴퓨터가 팔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다.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사람들이 생존과 생활 향상을 위한 영원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결과이다. 이런 경제 지표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해내는 최종 결과로서 시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간이 버려놓은 것들이다. 즉,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가 설명하듯이 사람들이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 돈의 세계에 관한 예측이 모든 인간의 행동들에 관한 것인 이상 그런 예측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성공하는 투기관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일을 두고 행동하는 대신 확실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한다. 해당 시점에서 실제로 문제가 벌어져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된 사건에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라는 뜻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투기에 나서야 한다. 투자를 결심하고 돈을 건 이상 당신은 장래가 밝으리라고 기대를 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기대를 아마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품었을 것이다. 돈을 투자하는 행동은 어떤 종류의 예측에 해당한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 이 투자는 성공할 운명에 있다는 식으로 예언가의 신탁 같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잘못 배팅했을 가능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만일 투기가 성공하여 계획했던 목표까지 차분히 접근해가고 있다면 그 상태에 당분간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모든 예측가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제3의 원리를 떠올려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5의 원리 패턴에 대하여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말라. 저는 여기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이 장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우스의 생명은 무질서다. 카우스의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진다. 에일대학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였던 어빙피저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의 더할 나위 없는 학문적 신용과 투자수환에 감탄하여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며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주식은 영원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는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월가는 사상 최악의 주식폭락에 휩싸였고 그는 결국 파산을 했다. 그런 것이다. 금융 문제를 비롯해 인간과 관련된 세계에서 질서정연한 디자인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피셔 교수는 그동안 자신이 현명했기에 시장에서 승리해 왔다고 확신했겠지만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었다. 그는 카우스의 중심에서 질서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돈 버는 공식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공식과 전략을 개발해냈다고 믿었다. 불쌍한 피셔 교수. 운명은 그를 잠시 호황의 파도에 실어 즐거움을 선사한 후 멀리 내팽개쳐 버렸다. 수년간 그의 질서에 대한 환상은 현실에서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 봐라. 그는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주식시장은 내 계산대로 움직인다. 그러고 나서 밑이 훌러덩 빠져버렸다. 그의 질서에는 환상이 배어있었다. 일련의 행운이 끝을 맞이하고 있을 때 피셔 교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자신을 비롯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된 수많은 투자가들이 하숙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피셔 교수가 걸려든 질서의 환상이라는 덫에 수많은 투자가들이 함께 걸려들었다. 이 덫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와 투기가와 캠블러들을 빠뜨릴 것이다. 돈은 냉담하고 합리적이며 도리에 맞는 분석과 조작에 순응한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발견해내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공식이다. 누구나 이런 공식을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이라면 돈의 세계에는 패턴이 없으며 무질서와 혼돈만이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패턴은 간혹 구름 낀 하늘이나 바다에 이는 파도 거품 속에서 나타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다. 계획을 위한 건전한 기초는 되어주지 못한다. 항상 매혹적으로 피셔 교수와 같은 현명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정말로 현명한 투기관은 그것의 실체를 인식하고 무시해버린다. 이것이 제 5의 원리의 교훈이다. 가장 중요한 원리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황제의 원리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투자 조언을 읽거나 들을 때는 반을 흘려버리는 게 상체이다. 대부분의 투자 자문은 상품을 팔기 위해 어떤 종류의 질서 있는 환상을 준비한다. 환상 자체가 그들이 상품인 것이다. 비참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거나 무지하 공포로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삼류 투기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질서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투자 자문에게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 자문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보다 냉정하고 은행가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을 신용해서는 곤란하다. 카오스 안에 무언가가 보인다고 주장하는 투자 자문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패턴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투자 자문이야말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만일 지적이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면서 질서의 환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면 근처의 도서관에 찾아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펼쳐보면 좋을 것이다. 작은 도서관에서조차 그런 종류의 책은 한두 서가를 차지하며 꽂혀 있을 것이다. 이런 책들이 특징을 주목하기 바란다. 대부분은 책에 기술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런 책을 쓰는 저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질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비평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이다. 써있는 방법대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저자들이 질서의 환상에 이용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승리의 공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들 쪽이 더 잘 알고 있다. 단지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을 따름이다. 아무리 예매해 보이는 돈벌이 방식도 단지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들 중에는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운이야말로 투기 성공이나 실패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다. 돈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작년에 잘 통하던 공식이 올해도 제대로 통할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당신 주변 사람에게 성공적이었던 공식도 그 공식을 성립시키는 변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조합으로 달라지는 것이어서 당신에게도 성공적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운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 공식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현실이다. 이것은 제 5의 원리가 설명하는 위대한 해방의 진실이다. 보조원리 5. 역사가들이 함정에 주의하라. 역사가의 덧은 특히 정연해 보이는 환상이다. 그것은 옛날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써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식의 전혀 근거 없는 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반복은 그다지 빈번한 일이 아니며 어느 쪽도 당신이 거기에 신중하게 돈을 걸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보조원리 6. 차트 분석의 환상에 주의하라. 그리프 용지에 선을 긋는 일은 효과적이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숫자의 변화를 좀 더 선명하게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트는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보다도 더 확실하고 경이로워 보일 때에는 매우 위험하다. 시세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할 것이다. 그가 후회를 하는 것은 자신이 패턴을 충분히 발견해내지 못한 데 대한 후회이다. 그는 오직 찾아야 할 패턴만 찾아낸다면 차트로 시세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설명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설명, 즉 주식시장에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패턴은 거의 반복되지 않으며 적어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다. 주가를 차트로 그리는 것은 바다에 있는 파도의 거품을 차트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각의 패턴은 한 번 나타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완전한 우연으로 그것을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예견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차트의 마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차트의 선이란 심지어 무질서한 카우스를 묘사할지라도 항상 기분 좋고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법이다. 인생은 결코 직선으로 위로만 향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모두 그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차트를 응시할 때는 그런 사실을 쉽게도 잊어버린다. 보조원리 7. 인과관계의 망상에 주의하라. 존재하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상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인간은 피로를 느끼며 날조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질서를 구한다. 카우스를 상대하기가 불쾌하고 현실에서 환상으로 도망쳐 버리는 쪽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간은 그쪽을 감행한다. 둘이나 그 이상의 사건이 근접하여 발생하면 우리는 이들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에 복잡한 우연의 관계를 조립하여 연관을 시킨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도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대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모든 가정은 최대한 의심을 하며 덤벼야 한다. 몇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서로 전후하여 발생하는 상황의 직면에도 확고한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은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한다. 항상 카우스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원리가 가르쳐 주듯이 카우스는 질서 정연해 보이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 돈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있는 패턴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월가와 같은 곳은 언제나 이런저런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아이디어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이런 게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논리는 상식적이지만 부자의 원리는 아니다. 돈의 세계에서 다수의 생각은 대부분 오류다. 사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르네 데카르트를 따를 자는 없다. 데카르트는 스스로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했다. 그것이 그가 도박사와 투기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데카르트가 되풀이한 말은 도박에서 이기는 비결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실을 의심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되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벌이는 투표는 한낱 무의미하다. 진실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개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왔다. 현대와 같은 민주적인 시대의 민주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다수의 의견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곧바로 수용한다. 우리의 사고가 떠밀려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 약 75%가 믿고 있으면 거기에 반문을 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행위는 모독에 가까운 태도였다. 데카르트를 배워라. 그는 항상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경제학자나 은행가, 증권회사, 투자자문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진실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수가 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다수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측하는 습관을 던져버려야 한다. 답은 자신이 만들어내야 한다. 스스로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보조원리 14. 투자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 매입해야 할 최고의 시기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다. 다수의 의견은 투자 대상과 투자 시기를 결정할 때 특히 성가시다. 현명한 많은 투기가가 다수의 생각에 떠밀려 손해를 볼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주식을 사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물론 주가가 쌀 때일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할 최적의 시기는 당연히 주가가 높을 때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단순한 이 공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배우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다수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원리 차원에서 볼 때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투기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가치를 못 느끼면 가격이 떨어진다. 상대적인 매력이 없어 보이면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한다. 즉 중학생이 배우지 않는 위대한 패러독스는 사야 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라는 사실이다. 파는 타이밍은 정반대다. 많은 구입자가 강하게 원하고 있을 때는 투기 대상의 가격이 상승한다. 누구나가 달라고 아우성대면 당신은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앉아서 웃돈 내고 가져가라고 말하면 된다. 돈을 번 투기가는 대중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 사람들만이었다. 여기가 정말 설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주변의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혼자만 예스를 선택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투자가들은 그것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투기가의 옳은 선택을 항상 방해한다. 다수를 상대로 논쟁을 펼치기는 지극히 힘들다.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입증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해서라면 말할 것도 없다. 돈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후자 쪽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다수의 압력에 견딜만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트레이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다수의 압력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어책은 그 존재와 위압적인 힘을 먼저 인식하는 데 있다. 초보 투기가들은 그런 인식이 부족할 때가 많다.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에 떠밀리는 것이다. 단지 떠밀려가지 말고 다수의 압력에 완고하게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언제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대중이 틀릴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에게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중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대중과 같은 쪽에 돈을 걸든 그 반대 쪽에 걸든 먼저 혼자서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하라는 것이다. 역 발상가의 문제점이라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장대한 질서의 환상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투자하는 최적의 시기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라는 생각은 오늘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매입하는 것은 대중과 같은 편에서 생각 없이 돈을 거는 행위만큼이나 어리석은 처사다. 항상 시장의 반대로만 가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대중이 항상 그립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 10의 원리는 다수가 항상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오를 때보다 그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신의 판단은 없이 오로지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여 투자하거나 혹은 막무가내로 반대 쪽에 돈을 걸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전자에 주의해야 한다. 돈을 리스크에 내맡기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는 뜻이다. 당신의 입장에서 가장 강하고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압력은 다수의 의견에 일치하는 투자를 권유받을 때다. 대중의 동조하는 투기는 본질적으로 값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것으로써 지극히 높은 가격대에서 구매를 권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열 번째 돈의 원리는 충고하고 있다. 이런 압력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그 존재와 계략적인 함정을 주의깊게 인식하는 태도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보조원리 16 장기투자는 엉터리 환상만 키운다 해서 읽어볼 만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읽어볼 건데요. 확실히 그런 것 같다. 내일에 돈을 거는 것도 충분히 위험한데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느 날에 돈을 건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인지도 모른다. 장기투자는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그릇된 통용과 마찬가지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은 고통을 수반하는 결단을 빈번하게 내려야 할 필요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다. 장기투자에서는 단 한 번의 결단만 내리면 된다. 나는 이것을 사서 계속 보유하겠다. 그 후에는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습성인 태방과 소심함에 영합하는 태도다. 게다가 그런 장기간의 저장과 장기계획이 맞물려 기분 좋은 상태에 흠뻑 젖는 느낌까지 가져다 준다.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보장된 느낌을 갖게 된다. 당신을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장기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은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마든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권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민한 투기가와 증권회사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투자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문을 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이 투자를 가령 지금 시작해도 똑같이 돈을 투입할 것인가 당초에 설정한 청산시점을 향해 가치가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는가. 물론 민첩판만을 위해 매매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처음에 투자했을 때와는 달리 상황이 변화하여 가치가 하락하거나 청산시점이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질 때 혹은 상황 변화의 결과로 보다 전망있는 투자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지체 없이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빈번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나쁜 선택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했던 원인이 사라진다면 그 주식을 파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엉터리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 설명을 마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는 원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 1위 원리 리스크에 대하여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보조 원리 1. 항상 의미 있는 승부에 나서라. 보조 원리 2. 분산 투자의 유혹을 물리쳐라. 제 2위 원리 과욕에 대하여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보조 원리 3. 이익을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에 결정해 두어라. 이것은 이익을 너무 길게 끌어서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 팔지 못하고 보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3위 원리 희망에 대하여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 보조 원리 4. 작은 손실은 인생의 현실로 달게 받아들여라. 제 4위 원리 외측에 대하여 예측과의 오류에 휘둘리지 마라. 제 5위 원리 패턴에 대하여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마라. 보조 원리 5. 역사가 들이 함정해 주의하라. 보조 원리 6. 차트 분석의 환상에 주의하라. 보조 원리 7. 인간관계의 망상에 주의하라. 보조 원리 8. 갬블러의 교변에 주의하라. 제 6위 원리 기동력에 대하여 한 곳에 매달리지 마라. 보조 원리 9. 충성심과 향수로 하락시세에 사로잡히지 마라. 보조 원리 10.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옮겨라. 제 7위 원리 직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해도 좋다. 보조 원리 11. 희망과 직관을 혼동하지 마라. 여기도 되게 읽을만 합니다. 제 8위 원리 종교와 미신에 대하여 당신이 돈 버는 일에 신은 무관심하다. 보조 원리 12. 점쟁이의 말이 맞다면 세상의 점쟁이들은 모두 부자여야 한다. 보조 원리 13.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신을 즐겨라. 제 9위 원리 낙관과 비관에 대하여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제 10위 원리 여론에 대하여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 보조 원리 14. 투자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매입해야 할 최고의 시기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다. 제 11위 원리 집착에 대하여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보조 원리 15. 평균을 나누며 그릇된 투자를 지속하려 들지 마라. 제 12위 원리. 계획에 대하여 부자는 계획보다 대응을 중시한다. 보조 원리 16. 장기 투자는 엉터리 환상만 키운다. 이렇게 원리와 보조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읽은 내용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들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천억 원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읽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나 그런 거에 좀 반대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그래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